안녕하세요. 김성만TV입니다. 1월 달부터는 어떤 영상인데 시청 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댓글과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매달 말일에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1만원권 3분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닷가에 와있습니다. 여기는 강릉 주문진이에요 주문진 형씨 좋죠? 여기 도깨비가 있네요 도깨비 이야 사람들 엄청 많아요 도깨비 촬영장소였던데 사람 엄청 많죠? 안녕하세요. 여기 강릉 주문진 와있어요 보세요 경치가 좋죠? 이제 고기 먹을 거예요 이제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아.. 쫄지? 두덩이 씻이야 우와 쫀다 아... 이놈 봐. 탱마음이 왜 이렇게 보여줬어, 이놈아. 저 흰색으로. 타버렸어. 흰색하네. 나는 무사하지 못하는구나. 됐어. 대박. 한입 먹어봐봐. 한입 먹어보라고? 응. 잠깐만, 지금 먹을 상황이 아니야. 빨리 이따 구추를 해야 돼, 그럼. 구추를 안 해줘. 구추를 하고, 맛있게 한겹다. 진짜 맛있겠다. 그렇지. 한입 먹어봐. 괜찮아, 시작해야 돼. 한입 너 먹어봐. 어때? 맛있어? 응. 한입 먹어봐, 해. 한입 먹어봐. 진짜 맛있다. 아우, 얘 너무 맛있는데? 먹어, 주워 먹어. 굿. 저희 이거 먹고 있다가 2,000원 이후, 새에다가 소주 먹을 거예요? 아, 너무 맛있어. 무슨 거 아니야? 하도 먹어. 바베큐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응. 그때 여름에 못 먹었잖아. 응, 응. 맛있어. 그리고 여름에 그때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 그때 막 벌레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럼 그래도 여름에, 나 같은 사람 많을걸? 여름에 페인공 가지고 바베큐 파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 맞아. 나방 거기 막 이따가 하는 거 돌아다니잖아, 막. 아, 너무 맛있다.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다, 진짜. 여기 오면은 소리 안 취해야 할 것 같애요. 여기 그냥, 아까 제가 바다 보면서, 포기 먹고, 슉슉슉 먹고 하면은, 안 취해야 할 것 같애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도돌이라 조금 들려요. 들려, 잘 들려. 진짜 좋아해요. 저, 진짜 이렇게 바다 앞에 펜션인데, 제가 처음 와서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 날씨가. 그냥, 아주 좋아. 진짜 좋아. 아주 좋아. 아니, 펜션 알아보랬더니, 하나도 안 알아보네. 적혀 다 알아본거에요, 진짜. 양치감라 진짜 좋아요. 봐봐요. 잘 안 보여. 아직 안 보여. 잘 안 보여. 와 파도 소리 들리죠? 파도 소리 파도 소리 짭니다 이제 올라갈게요 맛있어? 고추에 아무침에 파는 그냥 마늘에 고춧가루 맛있다 너무 매워 고추? 뭐가 매운 거야? 진짜 맛있다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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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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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끝 못 먹겠어 애도 부르고 매워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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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축 고춥 고추 한글자막 by 한효정